안녕하세요 이박사 댄스티비의 이효연입니다. 오늘 말쯤 기본으로 루틴을 8소절짜리를 하나 해볼거에요. 자 같이 보실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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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박사 테일스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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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박사 테일스티 쭉 지금 준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거든요. 유튜브로 실기 조금 연습하실 분 이런 분들 이렇게 차근차근히 따라오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눌러주시면 제가 이제 또 원동력이 되잖아요. 그래서 쭉 따라오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.